기하성 제주지방회 목사 안수식이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에 썰렸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김한선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한 목회를 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목회가 될 것이라며 압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. 이어 목사 임직 예식을 진행하고 김성훈, 고금철, 김경순 목사에게 목사 임직패 등을 전달했습니다.